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. 뭐라고요? 아, 조셉은 그 배기량은 큰데 주유구가 작아서. 형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주유도 많이 하고 그만큼 빨리 소모가 돼요, 이게. 연료가, 어떤 느낌인지 알죠, 엔진이. 저는 안 되더라고요, 이렇게. 아, 이거 근데 꼭 고등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야, 김치찜 한번 크게 한번. 야, 이거 밥 한 그릇 갖고 안 되겠네. 네, 여기 밥 그 다음에 집에 주시면 돼요. 아, 큰 가만 들어가보봐요. 오, 좋습니다. 아, 맛있다. 야, 금방 먹네, 이거. 네? 맛있다. 골찌개인데. 고등어가 좀 맛있긴 해요. 좀 모잘라죠? 좀 모잘라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갈치를 한 번 더. 이야, 완전히 다르구나. 아, 갈치도 좋죠. 이 갈치 물을 한 번 더 먹어봐야죠. 저는 사실 고등어보다는 갈치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거 갈치 그대로 해가지고. 여기다가 이제 비벼서. 제가 비벼줄게요. 앉아서 먹어요. 야, 오랜만에 이거죠? 맛있어, 형님. 비비는 거 제가 또. 조금 덜어서 한 번 드셔보세요. 아, 제가 또 먹어볼게요. 아, 제가 또 먹어볼게요. 아마 놀라실 겁니다. 아, 아주 좋습니다. 이거 김치가 큼직큼직하니 국물에다 비벼 먹으니까. 아,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아, 마지막에 비빔밥이 진짜. 신의 한 수죠. 특별한 반찬 없어도. 비벼 먹으니까. 아, 맛있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은 날은 저는 집에 가서 저녁을 잘 안 먹어요. 또 저녁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? 아, 근데 또 저녁까지 먹으면 너무. 뭐 드세요, 이런 날은 저녁에? 이런 날은 정출출하면 가가지고 뭐 쉐이크 정도 하나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바나나. 예. 정말요? 예.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배 안 고프던데. 야식은 안 시켜 드시죠, 거의? 저 야식은 많이 안 먹어요. 가끔 가다가 뭐 시켜줘요? 치킨? 치킨. 야식은 잘 안 먹는 편이에요. 저는 거의 야식을 거의 매일 먹는데. 야식도 먹으면 그 시간에 먹고 싶어요. 배고프잖아요, 그 시간이 되면. 그냥 그게 습관이라는 얘기죠. 아, 그거 못 끝이겠어요. 언니가 안 먹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